하늘이 푸릅니다. 창문을 열면 오늘 저녁은 라면입니다. 맛있는 라면입니다. 이렇게 라면에 먹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이렇게 라면에 먹습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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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래교 변명입니다. 상쾌한 아침입니다. 이일병 씨한테는 반드시 우리가 협회에서 장착을... 그러네. 그러니까 달라졌어요. 사람이 방해해. 간첩밥동을 하러 왔어. 전국에. 도대체 먼지거리가 하나.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. 뭐 어디 설명 좀 해 봐. 어떻게 되어봤는지. 저건 뭐야? 아 저게 뭐 매달은 거구나. 갈비탄 사달라고 쫄라가지고 억지로 끌려왔습니다. 갈비탄을 공활하고 멋과 함께 갈비탄 한 그릇은 최고입니다. 공동. 신납니다. 책이 왔습니다. 오늘 여행은 태평양 나불로 걷는다. 호리에 겐니찌. 콩콩으로 갈거야 콩콩. 폰을 끄고 가. 고마워. 요거 다가니. 그래도 그러니까 미끄럽구나. 머리 깰 뻔했어. 고급을 꾸며. 좋아. 필리아. 네. 됐습니다. 으 으 으 으 으 으 오늘 완전 강성인데 고기가 좋아? 좋아? 맛있는 버거와 펍... 아 펍을 안먹고 술 끊었으니까 먹어봅시다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는 맛있는 요일과 저녁을 먹어야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보여